코랄의 후예와의 관계에 대해 공식 조사가 있기까지 거주지 행정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안녕하신가? 아크트리오스의 부하들 덕에 감옥선에서 빠져나왔네. 그자들도 연합에 우리만큼 반감 있는 게 분명해. 그들의 평판이 어떤지는 알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솔직한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 아크트리오스가 자네와 얘기하고 싶다는군. 사령관, 마사라는 적으로 거의 뒤덮이다시피 했는데 연합은 행성을 버리려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하나인데. 이 거주지에 연합 전초기지에 침입해서 연합 네트워크에 있는 무기 설계도를 눈에 띄는 대로 가져올게. 연합이 대피하는 혼란을 틈탄다면 아무 말씀 없이 시설에 드나들 수 있을걸세. 재미있겠군요. 여기는 재미. 여기는 레인업. 재미있겠군.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 좋아. 여기는 레인업.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 좋아. 이거 아주 신나는군. 갑니다. 아, 좋아. 이거 아주 신나는군. 갑니다. 여기는 재미! 여긴 레인업! 요리 출입 금지일 텐데!! 이가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재미있겠군! иф다. 이동하라 가슴에 cai! 목종원에서 공격력이 나지 않으시겠죠? 부동산상 유전해졌습니다. 목종원에서 지옥대ست 후에 적극이 있으며 기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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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손하십시오. 특수 배포가 옮겨서 유행할 때까지 이놈들 allí. 목종원에 두고 있는 상황이 그리져야 합니다. 공격력이 나지 않습니다. 요새 배포가 옮겨서 탐정하는 상황이 더 나은데, 탐정 Morning Mm Mm Mm. 아, 좋아. 재미있겠군. 아, 좋아. 이거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이거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재미있겠군. 아, 좋아.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재미있겠군. 갑니다. 재미있겠군. 아, 좋아요.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목표 달성. 믿게. 나도 연합의 우리에 저그가 갇혀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1년도 넘은 일이지. 연합은 한참 전에 이 괴물들에 대해 알았던 게 분명하네. 저놈들을 교배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연합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거 있세. 저그는 처리할 날이 또 있을 테니. 그래서 이것은 브라이였에 뒤에 자리와 무단이 있는 것 같으면 연합이 된다면 연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방 pharm spaceship입니다. 정보가 되어서 내려놓으셨다면 연합이 단천되되고, 연합이 단천되면은 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재미.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 좋아. 갑니다. 아 좋아. 재미있겠군.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아 좋아. 갑니다. 아야 좋습니다.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재미있겠군. 갑니다. 목표 2차에 입히는 공격력을 가정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2차에 입 있는 딸기동차가 사라집니다. 경고, 올해 유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탈하는 겁니다. 전자급을 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탈출한 곳입니다. 오류되 도착. 혼합이 없어진 곳입니다. 공격을 위치해 보겠습니다! 공격을 장착할 수 있다면, 경기장도가 더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공격을 위치한 시간을 기준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격을 위치해 보겠습니다. 공격을 위치를 위치해 보겠습니다. 공격을 위치해 보겠습니다. 탈락시에서 온도를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도를 찾았다. 우리가 나가면 바로 탈 수 있게 수송선을 대기시켜주게.